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참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더불어 말하거든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아멘 변하는 필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그 나이에 맞게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고 정신적으로도 또 우리의 삶으로도 성장하고 변화가 되어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영적으로도 또 신앙생활도 날마다 이렇게 매일 성장하고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할 시간에 변화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퇴보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날마다 성장하고 이렇게 자라야 되는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삶이 자기의 중심적인 삶이고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중심으로 이렇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완전한 변화되어진 것처럼 복음이신 예수님은 능력이고 생명이고 변화고 치유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나의 안에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들이 된다면 우리도 날마다 완전히 새로운 피전물로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원약의 말씀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언약적인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예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또 헌신하는 모든 자세도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축복으로 역사 되어야 되고 변화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임 목사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음은 내가 들었다 알았다 또 내가 이렇게 감동받았다 은혜받았다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변화의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아 변했구나 아 달라졌구나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기준과 현장 속에서 확실하게 변화되어져서 인정받는 귀한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비롯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과 승천과 함께 예수님의 그 생애의 5대 사건으로 중요하게 봅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은 뭐냐면 장차 누리실 영광을 조금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주어지는 자기의 우리 안에 사역 현장 속에서 또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그 운동력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통하여 앞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앞으로 달려가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도 변화되어지는 증인의 축복으로 도전하고 믿음의 언약에 따라서 이렇게 성장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변화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본문의 2절 3절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렇게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그들 앞에서 변형되어서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지는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변형되다라는 이 언어적인 언어적인 뜻에는 본질적인 형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로 신적 본질에 대한 신비로운 게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계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땅에 잠시 이렇게 있지만 제자들의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또 보여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보여주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실제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광경이고요 두 번째가 예수님이 바로 뭐냐 오실 구원자이시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장면이고요 세 번째는 완벽히 보장된 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포스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길로 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육신의 옷을 입고 그리고 범죄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사단과 하나님에 떠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 바로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을 준 것이 당할 고난과 핍박과 이 죽음의 이기 가운데서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고 생각하는 중요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의 순교 죽음 앞에서 순교할 수 있었고 또 베드로가 사형을 앞두고도 잠을 잘 수 있다 그건 뭐였죠? 걱정하지 않는다 나의 모든 게 하나님의 잠적인 절대 은혜 속에 있다 그래서 천사가 깨울 정도로 잠이 들었다 저의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정도로 하나님 옆에 모든 것을 맡겼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한다 그리고 변형됐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그 예수님의 그 변형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직자여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세계보고말을 해야 될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확신 이 확신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상급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또 넉넉하게 합력과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이기는 축복이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 또 물질적인 거 자존심 또 우리 안에서 또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뭘 소망하냐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그 이야기 하셨죠? 위계약 영적인 위계약 저희 여러분이 위계약이 왜 일어나냐 무엇을 씻고 씻고 또 씻고 씹냐 밤새도록 씹냐 문제를 씹냐 상처를 씹냐 염려를 씹냐 불신앙을 씹냐 이걸 빨리 배설물로 버려버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나와 함께하는 인만의 함께하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 고백하며 참 소망의 본론 이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변화의 증인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에 엘리아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부러스도 놀란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구약에 봤던 들었던 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아가 함께 제자들의 눈에 보여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것을 이렇게 보자마자 말하잖아요 어떤 말하냐 여기가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을 할지 모르고 빌몽삼음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모세 율법의 대표자인 이 모세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내는 초등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이것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내는 것 그래서 율법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해결해 준다 이 말씀 속에 있고 또 선지자의 대표인 이 엘리아를 통하여서 그렇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장차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이 대표적인 인물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금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확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움직이고 이렇게 전진하는 것 그래서 변화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 영적인 것도 우리에게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 우리의 목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의 목표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금이기 때문에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흐름에 따라서 스타트만 202호 하나님의 주시는 천명, 사명, 소명 만명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현장이 생명을 살리는 기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전사님들과 그런 포럼을 잠깐 하게 되어졌어요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 교회의 지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 무엇이 세워지기를 원하냐 하마드 말하며 이단들이 들을 대해지는 그러한 이단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냐 종교 속에서 빠진 영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냐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202호 스타트만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가 모든 문제를 계시는 크리스토이슬을 송파함으로 인하여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 만명의 영적인 크리스토의 참된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냐 거기에 따라서 지갑 변동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송도님들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런먼트들을 통하여서 우리 예원교회가 정말 생명이 일어나는 만명 그리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러한 치유운동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쓰임받고 영적 지갑 변동을 일으킨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상급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되어지고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되지 않냐라는 이렇게만 포롬들을 하면서 아 맞다 우리의 생각의 틀들이 바뀌면서 크리스토의 생명과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우리에게 교회와 지역과 또 우리 현장 안에 4대 장막터를 넓혀가는 그 응답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톨스토이가 말했던 것처럼 러시아의 기독교인들이 무력화했다 왜?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위하여서 인류의 변화를 위하여서 기도하지만 진짜 기도인 거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변화가 없으면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 이런 이렇게 우리가 결론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가는 직장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있는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모든 현장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느냐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바로 크리스도라는 절대 언약 삼 집중 아침 점심 저녁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에 그 리듬을 타시고 우리에게 삼세팅으로 삼응답으로 그래서 문제 속에는 답이 있고 위기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갈등은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갱신의 시간표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으로 참된 전도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 끝까지 2, 3, 5층 종족을 살리는 축복의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성삼이 하나님께서 시공관을 초월하셔서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환경 속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문제 환경 속에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습관과 태도가 복음의 언약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이렇게 응답 속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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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